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휴대할 휴를 보겠습니다. 이끌 휴라고도 하죠. 휴대폰에서 휴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휴대폰을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걸고 받을 수 있는 소형 무선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할 휴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 부분 손수가 부수가 됩니다. 재방변수라고도 하죠. 총 13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휴대할 휴가 사용된 것을 보겠습니다. 휴대, 휴죠.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휴대라고 합니다. 제휴, 휴죠. 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주는 것을 제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휴대폰은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포는 영어니까요. 그리고 위에 한자 전체에서 재방변수 왼쪽 부분 손수와 그리고 오른쪽 부분 살찐 고기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사냥한 새를 허리춤에 걸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휴대하다라는 뜻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른쪽 부분의 한자. 살찐 고기전자는 먹기 좋은 새를 활로 맞춰 잡았다. 사냥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부수는 손수입니다. 총 13맥입니다. 하나씩 보면 손수, 10. 저는 왼쪽으로 올리는 것을 뻥,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리는 것을 뻔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 그리고 이것을 손으로 봅니다. 손수니까요. 써보겠습니다. 뻥, 뻔. 손. 그리고 세추자. 인, 오, 토죠. 토는 이토입니다. 토가 두개니까요. 써보겠습니다. 인. 한글 모음 오. 1, 2, 3, 4, 이토. 토. 세추로 봅니다. 그래서 추로 봅니다. 그리고 이예의 자. 네, 이예는 곧이란 뜻이죠. 선삼 또는 삼선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선, 삼. 네, 손춘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손춘해씨 사람이름으로 생각해서 손춘해씨 휴대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손춘해, 손춘해 휴대할 휴. 손춘해, 손춘해 휴대할 휴. 손춘해, 손춘해 휴대할 휴.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손, 추, 세추자, 이노, 투, 손춘해, 손춘해 휴대할 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